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딸내미 비싸게 팔아먹으려다가 반품당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할준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자네는 그동안 돈도 안 모으고 지금까지 뭘 했나? 맨날 쳐놀았나? 어이구 그 돈 가지고는 내 딸내미 못주네. 어림없다. 라며 딸내미 장사하다가 폭망하고 통곡하는 할메. 원제 결혼 실패한 이야기 때는 2년 전 당시 기준으로 3년째 만나던 한 살 연아의 여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원을 졸업하고 남들보다 다소 늦은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던 중이었죠. 여친은 그때 이미 3년차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친구 결혼식을 다녀온 여친이 대뜸 저희 아버지 정년을 물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빠 아버지 정년이 언제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2년 남았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버님 정년 지나기 전에 우리 결혼하면 어때?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뭐 어차피 저는 얘랑 결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 이야기를 기분 좋게 저희 집이 전달했고 부모님은 아이고 애가 참 기특하다 이러면서 얼른 추진을 하라며 응원을 했어요. 당시 저희가 모은 돈 저는 3천 얘는 2천이라서 겨우 5천밖에 안됐지만 그래도 제 직장이 괜찮은 편이라 대출 좀 받아가지고 후딱 갚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제외하고 식장 예약부터 신혼여행, 스드매 그리고 예물까지 빈틈없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그러니까 상견례가 정확히 일주일 남았을 때 얘네 어머님이 같이 맥주 한잔 하자며 저를 호출한 거예요. 그때 아버님은 외출 중이라서 저랑 여친, 여친 엄마 이렇게 3명이 밑둘러 앉아가지고 우리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뜸 얘네 어머니가 근데 꽁사방 자네 이제 우리 꽁꽁이랑 결혼하면 부모님들 지원은 어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고 솔직히 이때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경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아 예 어머님 저도 확실치는 않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대충 1억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런 말과 함께 대출을 받을 것이며 그 대출은 어떻게 갚아나갈 생각이고 또 그동안 내가 그려온 결혼의 플랜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좀 바보 같지만 이 정도면 사내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아니 솔직히 말을 해서 더 솔직히 말을 하면 저는요 이런 나를 대견해 할 줄 알았어요. 아이고 자네 그런가 대단하구만 이렇게 그런데 내 이야기가 끝나니까 표정이 썩어 그리고는 아니 고작 1억? 아이고 그거 가지고 서울 전세도 힘들고 우리 꽁꽁이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동안 돈도 안 모으고 뭘 했나? 이러면서 대놓고 꾸중을 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들으면 내가 뭐 한 5살은 더 많은 줄 알겠네. 한 살 차이지만 생일을 따지면 7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고 직장은 당신 딸이 2년을 더 다녔는데 돈은 내가 더 모았어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잖아. 무엇보다 평소엔 아이고 우리 꽁사방 성격이 참 싹싹하고 좋아 이러면서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꽁사방 우리 꽁사방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굳은 표정을 하면서 조용히 나를 노려보는데 이때 봤던 그 눈빛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생생해요. 사람이 사람을 경멸할 때 보내는 그 눈빛 여러분은 본 적 있습니까? 순식간에 얼굴이 달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 창피하니까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그런 심정이었어요. 비참했죠. 아니 나는 내 나름대로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비참하고 거지같은 이 마음은 이 감정은 진짜 겪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뭐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바로 제 앞에 맥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술기운이라는 핑계로 잔뜩 달아오른 얼굴을 숨기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빵실빵실 웃으면서 아! 하하! 어머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꽁꽁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 아시잖아요. 등등등 온갖 오바지를 해가며 넉사를 부렸죠. 기분은 거지같았지만 여하튼 그렇게 했더니 못 이기는 척 그래도 내 딸이 자네를 좋아하니까 허락은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불만족스럽네. 이런 말을 했고 나는 그런 여친 엄마에게 계속 넉사를 부려가며 어찌어찌 그렇게 그날은 대충 뭐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슬쩍 떠받고 아버지가 별다른 말씀이 없길래 솔직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 제 통장에 8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보니까 바로 이걸 보자마자 여친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알렸고 여친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제 숨통이 트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5천만 원에 8천 지원 그리고 대출 조금 세게 받으면 당장은 좀 빠듯해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여친도 여친 엄마도 그 이후로 조용하기 때문에 진짜로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찾아옵니다. 화창한 오후 우리 가족과 여친 가족이 모였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죠. 그런데 상견례 맞바지에 얘네 어머니가 대뜸 저희 부모님한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와 순간 고리띵한 거야. 아니 그때 분명 다 이야기했는데 따로 지원이라니 이것도 갑자기 뭔 소리야 이게 설마 그게 부족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직접 떠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하튼 이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확 얼어붙길래 부랴부랴 여친과 사전에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금액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라로 전세 들어갈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참고로 이 부분은 여친 내 엄마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제 입을 딱 막는 거야. 아 그 어른들 말씀 나누시는데 자네가 왜 끼어드는가? 가만히 있게. 이러는 바람에 뭐 어쩌겠어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아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꾸를 했고 이런 저를 대신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셨죠. 방금 제가 위에 쓴 내용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요. 결국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우리의 상견례는 끝이 났고 그날 저녁에 여친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 내 주변 언니들이 결혼은 현실이래. 미안해 오빠. 아니 상견례 끝난 지 6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 둘째치고 온갖 방법으로 설득을 해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오빠한테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아까 상견례 끝나고 집에 와서 우셨다고. 아이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우리 딸내미 가치가 고작 8천밖에 안 되냐. 엄마 우는 거 보니까 나도 솔직히 마음 흔들리고 결혼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 이러는데 와 머리에 100톤짜리 망치가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진짜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직장생활 나보다 오래한 당신 딸보다 비록 천만 원뿐이지만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모았고 또 이게 많은 돈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만 8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큰 결심을 하고 그래 나도 지금 이거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너 잘 생각해라. 만약 우리 여기서 깨지면 나 영원히 넌 안 볼 거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답을 줘.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번엔 전화가 아니고 톡으로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 오빠 아무래도 우리 결혼 안 될 거 같아. 이제 그만해야 될 거 같아. 이거였고 제가 보낸 답장은 어 그래 알았다. 행복해라. 이거였어요. 이야 3년을 만났고 부부가 되는 게 코앞에 있던 상황에서 꼴랑 이 두 줄로 우리 두 사람은 완전한 남남이 된 겁니다. 뭐 그 뒤로 얘가 술에 취해가지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또 집 앞이랑 회사 앞까지 찾아오고 얘네 엄마도 마찬가지. 아이고 그냥 해볼 소리인데 왜 그러냐.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소리 해댔는데 이미 정래미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화도 안 납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도 다 쓰자면 좀 긴데 이게 뭐 하다하도 안 되니까 막 둘이 같이 와서 울기도 했고 근데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구질구질하니까 그냥 안 쓸게요. 패스합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나 싶지만 얘랑 헤어지면서 결혼을 완전히 포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혼자 즐기며 사니까 솔직히 이것도 행복하고 좋아요. 아니 이게 더 좋습니다. 물론 가끔 결혼한 친구들의 행복한 소식이 들려올 때 가슴 한 편이 씁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나 또 지금의 이 생활이 참 좋아요. 뭐 이야기는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은 말이죠 저처럼 불행한 경험 듣지 말고 끝까지 행복하세요. 바이바이 댓글 1번 와 크크크크 여자 집안 라인드 완전 미쳤네 근데 오빠 아직 싱글이야? 그래요. 나중에 누굴 만나더라도 항상 행복하세요. 2번 그래도 이 쓴이가 전생에 말하는 정도는 구했나 보네 과정은 고통이고 그지 같지만 결과가 참 좋잖아. 확실해. 3번 그 구질구질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좀 써주세요. 4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약 거기서 쓴이가 마음을 풀고 저 미친 모녀를 받아줬다가는 평생 딸내미 훔쳐간 놈 취급이나 당하면서 그지 같은 고통만 받았을 거다. 이거지 내 말은. 끌 끌 끌. 5번 와 진짜 다행이다. 근데 그 여자 지금 뭐예요? 뭐길래 3년을 일했는데 2천밖에 못 모았대? 되겠으니 시간제 공무원입니다. 2번 시간제 공무원이라 속된 말로 뭐 꽁도 아니었네. 아니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튕겼던 걸까? 어이가 없구만. 6번 가끔 이런 거 보면 진짜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결혼 왔던 딸내미 가치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 말이지. 그리고 그걸 자기가 직접 보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엄마들 얼굴이 보고 싶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내 댓글 어? 그런 거 있습니다. 바로 결혼정보회사.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데이터화 시켜잖아요. 냉장해 거기 가면. 7번 이건 진짜 미친 거다. 딸을 가지고 흥정을 쳐받고 있네. 엄마가. 되겠을까요? 그러게요. 딸내미의 가치를 따지다니 이건 뭐 거성이 따라옵네. 대단해. 임상욱도 누구 하겠다. 8번 물론 이 사연이 주작일 수도 있겠지만 내 주변에서 비슷한 커플을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여자 쪽에서 그때 얼마였지? 1억인가? 뭐 그 정도 해오겠다 했는데 남자 쪽은 집도 가난하고 가진 돈이 3천밖에 없다 하니까 아이고 결혼한 사람이 그거밖에 못 모았냐? 이러면서 난리치고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파운 때려버린 거지 남자가. 참고로 남자가 박사거든. 나중에 여자가 직장까지 찾아와가지고 제발 결혼하자며 개난장을 까대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야 살면서 본 진상 중에 최악이었어요. 딸딸딸딸딸 9번 헐 우리 집이랑은 완전 반대인 상황이네. 우리 누나를 데리고 사는 매형이 졸라 불쌍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니 그냥 온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진짜 잘해주고 있거든. 진짜 그래요. 매형만 보면 너무 안쓰럽고 어떤 인류애가 막 올라오고 그래 발동하지. 내 댓글 헐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래요? 어? 우리 매형 평소 뭔가 고민같은게 있으면 자기 아내인 우리 누나랑 상담하는게 아니라 우리랑 상담을 해요. 그리고 그런 매형이 이제 슬슬 현실을 자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잘해주면 강도도 점점 위로 끌어올리는 중이지. 텐션을. 아니 뭐 사실 지금 당장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는 매형 편이에요. 불쌍한 우리 매형 전생에 부처였을거야. 어? 분명해. 3번 어? 누나가 매형을 많이 괴롭혀요? 아니 뭐 얼마나 심하게 일해 이혼을 해도 매형 편을 든다는거야. 이야기 좀 해봐. 뭔데? 어? 그러니까 누나를 때려도 무죄예요. 아니 절대로 때릴 사람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매형 눈깔이 확 돌아가지고 누나를 때린다면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유 불문 아니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누나를 오지게 펼겁니다. 니가 거지같이 하니까 꽁 서방에 때리지. 이년아. 이렇게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매형은 이런 사람이야. 5번 미친. 이제 뭐 절대로 발 못 빼게 온 가족들이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졸라게 케어를 해주고 있는거네. 그 뭐야 그거. 어? 천천히 개구리 삼기. 뭐 그런건가? 그렇구만. 이건 뭐 완전 포주네 포주. 이러면 정 다 틀리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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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